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쇼케이스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잘 찍어주시고요. 노래를 신청해서 듣기 전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멤버 한 분 한 분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네,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테 디파트로의 고훈정입니다. 저희 정규 앨범 기념 쇼케이스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 어떻게 들어주실지 참 저희도 기대가 되고 이 앨범이 부디 저희의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프로테 디파트로의 김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함께 뭉쳐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브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가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테 디파트로의 베이스 손태진입니다. 네, 이 음반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미 모니터도 많이 해본 상태인데 많이 떨리네요. 큰 관심과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